공개매수 자금 출처 논란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한 조성한 자금이 자기자금 1조 5천억 원, 차입금 1조 1,635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재 정정을 통해 자기자금을 5천억 원으로, 차입금을 2조 1,635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자기자금에서 차입금으로 옮겨간 1조 원은 고려아연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사무사체를 발행한 자금입니다.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공시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재개되자 조성 내역을 정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